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이 모양입니다. 여당이 문정부 책임론이나 문정부 실정론에 대선하게 맞서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코로나19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지금 와서 그런 것을 따져서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묻고 싶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는 일입니다.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를 잘 따지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따질 수 있어야 병이든 사회현상이든 간에 고칠 수가 있고 원하는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이승적 사고 이런 용어들을 흔하게 사용하는데 그 기초에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정확한 잡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고 방식을 우리가 흔히 합리적 사고다, 과학적 사고다 그렇게 부릅니다. 원인 결과를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어물쩡하게 그냥 넘겨버리거나 그냥 퉁치기 하는 식으로 처리해버리는 것은 문제 해결 자체를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말았다는 것은 일종의 잘못된 주장이자 가술입니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코로나19가 가시고 나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어려움의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따져보면 현재의 한국 상황 더 구체적으로 한국 경제 상황은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원인과 결과를 더더욱 정확하게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은 경제적 어려움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이미 공병호 tv가 2020년 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자영업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는 2017년에 비해서 2019년 매출액이 위기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50% 이상입니다. 그렇게 답한 사람이 무려 73%나 됐습니다. 크게 감소하였다. 매출액이 2017년에 비해서 2019년 도에서 20%에서 50% 감소하였다. 이렇게 답하신 분들이 17%였습니다. 그냥 감소하였다. 20% 미만 줄어든 것이 7%라고 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100% 가운데에서 3%를 제외한 97%가 큰 폭의 매출 감소를 경험하고 있고 이 가운데서도 73%나 해당 안 되는 분들은 매출이 무려 50% 이상 극강한 상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2020년 1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불거지기 전인 2020년 1월 상황에서 이미 한국의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력난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6만 1천 명 정도가 참가한 아주 큰 규모의 그런 여론조사였습니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보면 이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 2017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이미 박살이 난 상태였다. 큰 타격을 받은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미 위기에 처한 박살난 상태의 경제 주체들에게 추가적인 충격을 주었을 뿐입니다.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은 올바른 주장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이미 엄습하기 전에 한국 경제는 크게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대표적인 대기업의 상황입니다. 2020년 1월만 하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대기업들이 점점점점 더 자영업과 중소기업처럼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속속 밝혀지고 있는 2019년 한국의 간판기업의 성적표는 이미 2019년도에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들의 성적표가 엉망진창인 상태로 달려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러 조사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간판금 대기업들이 2019년 영업이익은 2018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하이닉스가 2019년도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 87%, LG학이 마이너스 60.1%, 현대제출이 마이너스 67.7%,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52.8%, SK이노베이션이 마이너스 40%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사실입니다. 매출액 상위 대기업 50대 기업입니다. 50대 기업은 2018년에 비해서 매출은 0.14% 증가했지만 거의 정체됐습니다. 매출은 정체됐지만 영업이익은 평균 마이너스 43.2%입니다. 2019년도에 50대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비해서 43.2%가 급감했습니다. 거의 반토막 수준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 12월에 결산 법인 684개 기업들의 실적은 매출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3.33%입니다. 반면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9.97%, 순이익은 마이너스 54.2%입니다. 거의 이익과 순이익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자영업과 중소기업, 대기업 등은 모두 코로나19가 덮치기 이전인 이미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의 급등이라든지 주 52시간 제도의 실시라든지 그 밖의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의 대다수의 경제주체들,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자영업,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위기에 처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입니다. 경제정책 실패로 이미 큰 어려움에 처한 한국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층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전면적으로 방향수정을 하지 않는 한 한국은 경제위기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2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해왔던 경제정책을 변함없이 일관되게 더욱 더 힘차게 밀어붙일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그런 판단입니다. 현재 한국이 겪는 경제난의 1차 요인, 거의 전면적인 요인이란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임을 많은 유권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당신들이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된다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과학적 사고에서 나온 결론이고 합리적 사고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합리적이고 치혜로운 유권자들은 강력하게 문재인 정부에게 경제정책의 수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이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